이간혜입니다. 백봉올개 분양이 오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키우고 있던 9마리의 병아리는 좋은 주인인 오셔가지고 오늘 다 가져가셨는데 유튜브와 각종 채널에 카페를 통해서 올렸던 마리당 18,000원에 9마리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오늘따라 유단히 백봉올개를 입양에 가시려고 찾으시는 분들이 전화가 5통씩 오셔서 오늘이 백봉올개 텔레비전에 무슨 소개가 되었는지 그랬는데 현재는 이간혜의 닭장에는 백봉올개는 없습니다. 없고요. 어떤 분들은 알이 있는지 유정란이 있는지도 이렇게 물으시는데 없습니다. 없고 혹시 백봉올개를 좀 이렇게 키워보시고 싶으신 분은 대리 부활을 해서 이렇게 병아리를 분양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따로 별도로 댓글로 주시든지 또는 연락을 주시면 백봉올개 부활용 종란을 좋은 종란을 사서 제가 대리 부활을 시켜가지고 병아리를 분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간에 꼬꼬 유튜브와 각종 게시글을 보시고 이렇게 또 병아리를 입양해 가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주 좋은 양기를 하셨습니다.